오늘 영상은 바로 이 코인 워셔라는 제품인데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 유튜브 각 좀 뽑고 등장을 자 안녕하십니까 장양입니다 요 놈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는 가격은 기억이 안 나요 산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한 10개 남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알약 하나로 4리터의 워셔액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물이 한 3.5리터 될 것 같습니다 요 맛있게 생긴 캔디 같은 거를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발포 비타민 같죠 화장실 물 아닙니다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젖어져요 이렇게 좀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녹는 속도가 좀 오래 걸리네요 생수나 수돗물을 사용해 드려요 이 물을 삼키거나 먹은 경우 눈에 들어간 경우 의사한테 가려요 아 금방 녹아요 기다려요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해 속도가 없고 LTE급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세요 빨리 녹히도록 할게요 문지르면 빨리 녹지 않겠어요 비누처럼 뭐 어쩔 수 없어 뜨거운 물에 넣어버릴 거랑 개 같은 거 안 뽀기긴 한데 저기 위에서 내려온다 cai 커leans 좋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맞죠? 꺼찍거리 하는데 대박이지 녹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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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보면 녹는 속도가 이게 한 5분 정도 걸린대요 이제 1분 지났어 사포지라 아니 그러면은 안 돼 근데 솔직히 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50분을 5분이라고 잘못 잡은 거 아니야 이거? 녹겠다는 거야 안 녹겠다는 거야 이거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혀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알맹이를 워셔에 통에다가 넣어줍니다 원래 이 방법이 맞을 거예요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물을 안 그렇게 차갑지? 아 공교롭게도 좀 아이 선생님 얘 싼 게 아니라 겁나 들어가네 여기 이렇게 자 병에다가 담아줍니다 많이 들어가 보이세요?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담아가지고 아빠 차에 넣어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다 찼어요 네 안에서 살포를 해 볼게요 자 죽게 됐어? 보이시죠? 보이시죠? 아주 잘 나옵니다 비가 되시네요 많이 넣은 만큼 잘 나오네요 봤죠? 엄마 찾았다 워셔가 넣어놨는데 코인 워셔라는 제품이고요 우선 냄새는 워셔액 냄새가 맞아요 그렇게 향이 세진 않지만 안에서 녹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4L 미만이어도 된대요 꼭 4L가 아니어도 진하다는 얘기겠죠 먹으면 죽는데요 코인 워셔라는 코인 워셔라는 아이템으로 워셔렉을 한번 충전해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위로 넘어가네요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자기앗고 자기앗고TV가 행복, 부자, 대박, 건강을 여러분께 쭉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랑 알람설정 짤랑짤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akin 이모 seu신이 이리 와 sir 조금 seu신이 이리 와 여신아 이리 와 야 인마 야 똥삭이라 입니다 챔피아 보tech